안녕하세요.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멋진 차, 가성비 좋은 차만 골라서 추천드리고 있는 부모님 중학들 1년 보증업체, 1년 서비스 엔진 미션 가능합니다. 김기범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더 뉴 카니발 모델이고요. 이 차량은 제가 정말 많이 추천드렸어요. 이 차량은 제가 정말 많이 추천드렸는데, 오늘도 제가 9인승, 그리고 11인승, 오늘은 제가 리무진 7인승까지 골라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좋은 차들 많기 때문에, 혹시 매장에 못 오시거나 멀리 지방에 계시거나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 중고차 구매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중고차 시세도 한 번에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모델 바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멋진 차량 먼저 한번 볼까요? 멋진 차량, 바로 7인승, VIP 등급, 2,190만원 모델인데요. 이 차량 보시면 리무진 7인승입니다. 전육 가니발 리무진 7인승, 디젤 모델, 그리고 VIP 등급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안개등은 4구 안개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색상 검정색인데요. 색상 정말 예쁘죠? 뒤세 약간 반사된 느낌, 약간 예쁩니다. 후방 감지 센서 뒤쪽에 있고요. 하이어 트레드는 그냥 적당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실내 시트는 베이지 색상,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리무진 시트예요.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11만 8천키로, 2,190만원, 이 정도 돼요. 그리고 워크인 들어가고요. 뒷좌석 공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들어가고요. 버튼 시동, 프로토 공조 시스템 전부 들어갑니다. 따로 추가 옵션은 없어요. 이번 모델 멋진 차량, 추가 옵션은 없어요. 그냥 VIP 등급입니다. 이 차량, 프레스트리지 등급은 아니고요. VIP 등급. 그리고 UVO 들어가고요. 워크인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동문, 오토 슬라이딩 도어 들어가죠. 그리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모두 들어갑니다. 오토 홀드 기능, 전자파킹 기능 들어갑니다. 이 차량 추천드립니다. 일단 외관도 예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완전 무사고라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추천드리죠. 그리고 미세는 이유 전혀 없다는 점. 깨끗하죠? 아무것도 없는 차량. 이런 차량 구매하십시오. 이런 차량을 사야 장고장 없이 오래오래 탈 수 있어요.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 볼게요. 제가 7인승 먼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7인승을 먼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후에 9인승, 11인승까지 전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량은 2,080만원 정말 저렴합니다. 본유 카니발, 민무진 7인승 무대. 네, 이 시간 차량 보기 전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삼고 꾸준히 선한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차량 설명 드릴게요. 프레지던트 등급이에요. 일단 가격은 일단 쌉니다. 2,080만원 아주 싸죠. 7인승 리무진 시트 장착되었어요. 그리고 뒷좌석에 2열, 3열 시트, 4열 시트까지 예쁘죠? 예쁩니다. 너무 예쁘죠? 1열, 2열, 3열 시트까지 확인이 되고요. 깨끗한 상태고요. 그리고 뒷좌는 옵션이 좀 많은 편이에요. 파워 트렁크는 메모리 시트 2단계,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 그리고 추크막 감지기, 차선 이타, 미끄럼 방지까지 옵션이 완전 풀옵션.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65% 정도, 70% 정도 더군다나 어라운드 뷰까지 장착되었다는 점. 앞전에 차량보다 훨씬 더 많은 옵션이 장착됐죠? 바로 이거죠, 여러분. 이런 차, 통풍 시트, 똑같죠? 다 들어갑니다. 이런 차 정말 사고 싶네요. 그리고 반자율까지 들어갑니다. 이번 차량 2,080만원, 와, 정말 너무 싸서 제가 정말 기절초풍하겠네요. 이 정도 정말 너무 쌉니다. 와, 성능 점검 볼게요. 설마 큰 사고가 있는 건 아니겠죠? 레어는 5%밖에 나오지 않네요. 휴, 다행입니다. 16만클로. 어? 하나, 둘, 세 개 교체가 있네요. 와, 그래도 외판만 교환이 있네요. 하나, 둘, 셋.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경미한 사고로 볼 수 있겠네요. 단순 수리만 있습니다. 좋아요. 이 정도면 합격이죠. 누군다나 미세누이도 없다면. 와, 완벽하네요. 좋습니다. 합격. 외관 합격, 성능 합격, 가격 합격, 옵션도 합격. 와, 이런 차를 외환사요. 사회죠. 이런 차는 구매하십시오. 다음 차량 볼게요. 제가 먼저 7인승 먼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추천드리는 7인승 중에서 가장 비싼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가장 비싸요. 자, 안개등이 이렇게, 사고 안개등이 들어가고요. 2,920만원. 일단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6만키로대. 와, 좋아요. 자, 프레지던트. 자, 썰루프 들어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듀얼 썰루프. 멋지게 장착됐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렁크 기본이죠? 좋아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UVO,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반자율 옵션 장착됐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축구방 감지기, 차선이탈. 멋지네요. 어라운드 뷰. 풀옵션이죠? 와, 완벽한 풀옵션. 와, 리무진 시트 장착된 모습 보세요. 정말 완벽하고 깨끗하고 편안한 느낌. 와, 마음에 드네요. 좋습니다. 키 두 개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핸드폰 무선 충전도 이 부분에서 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양방향 통풍 시스템,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 카메라 다 있죠? 완벽한 풀옵션입니다. 성능 점검 볼게요. 미세누는 보시는 것처럼 없네요. 없어요. 하지만 사고도 전혀 없네요. 좋아요. 와우. 안전무사고 차량 매연 1.7%. 와, 진짜 매연 너무 없네요. 이 정도면 1.7%. 렌트 이력 없고요. 완벽한 관리된 차량. 역시나 가격이 비싼 만큼, 역시나 그만한 값어치가 있네요. 바로 이거죠, 여러분. 이런 차 구매하십시오. 스마트 크루즈 있습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차량은 11인승 볼게요. 11인승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량이고요. 이 차량 검정색상입니다. 오늘 검정색만 보고 있네요. 흰색도 추천드리고 싶은데, 오늘 검정색이 좀 많습니다. 이 차량 깨끗합니다. 실내 깨끗해요. 1,430만원. 와,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너무 싸서 좋네요. 11인승이지만, 이 차량은 9인승으로 개조를 했어요. 그래서 속도 제한 없이 달릴 수가 있다는 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운전도 강추드리고요. 이 차량,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19년식이고, 18만 8천 킬로입니다. 똥풍 시터키 두 개 다 들어가고요. 그레이트온 색상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워트렁크 기본 옵션이고요. 오토 슬라이딩도 들어갑니다. 워크인 들어가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65% 정도 남았고요. 여러 가지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베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9인승으로 레일을 개조했다는 점도 좀 마음에 들어요. 좋습니다. 이 차량 추천드립니다. 성능 점검 볼게요. 완벽할까요? 하나, 둘, 교체가 있고요. 단순 교환입니다. 미세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좋아요. 미세누유만 없다면, 그리고 매연만 적다면 추천드릴게요. 매연 7%? 와, 매연 7%면 좋은 겁니다. 있습니다. 렌티료 있고요. 매연 같은 경우에는 13%가 나와도 합격이에요. 수치상으로는 합격이지만, 개인적으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 뿐입니다. 매연 7%면 정말 좋은 거죠. 이 차량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차량도 11인승 모델입니다. 이 차량. 이 차량 같이 추천드립니다. 1,690만 원. 프레시티지,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 그리고 누유 없는 차량. 하얀색 차량, 12만 8천 킬로, 19년식. 와우, 좋네요. 이런식 너무 좋아요. 주행거리도 괜찮고요. 그리고 시트는 그레이톤.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톤, 예쁘죠? 하얀색 바디에 그레이톤. 양쪽에 통풍 시트 들어가고요. 조수석에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 트렁크의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합격이죠? 이 정도. 추천드릴게요. 좋네요. 좋아요. 1,690만 원. 일단 가격적으로 싸니까 좋아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전무사고, 그리고 미세누요 전혀 없다는 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타야겠죠. 매연은 5%입니다. 렌트력은 있어요.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차량은 9인승 볼게요. 9인승 볼게요. 9인승 중에서 오늘의 가장 싼 차입니다. 가장 저렴한 차량. 어제 매입했어요. 1,439만 원. 9인승의 럭셔리 등급, 도뉴 카니발 모델이에요. 하얀색입니다. 스마트키 프로토 공조 시스템,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가고요. 하이패스 룰밀러, UVO 들어갑니다. 하이어트레드 대략 80% 정도 남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단 엔진 미션 너무 좋고요. 그리고 풍풍 시트 들어갑니다. 16만 킬로에 19년식에 1,439만 원. 일단 가격적인 면이 좀 싸잖아요. 그리고 미세누요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교환이 두 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매연은 3%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추천드릴게요. 이 정도면 합격입니다. 너무 싸니까요.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 볼게요. 이제 다음 차량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 멋진 차량 추천드립니다. 노블레스 스페셜.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바디입니다. 그리고 4구 안개 등이 들어가서 멋을 더해주죠. 2,170만 원, 19년식이에요. 14만 9천 킬로. 이 차량 좋죠. 추가 옵션은 이 차량 추가적으로 268만 원 정도 추가 옵션을 했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참고로 가솔린입니다. 그래서 비싼 거예요. 노블레스 스페셜입니다. 워크인 들어가고요. 그리고 파울 트렁크 들어갑니다. UVO 내비게이션 다 들어가고요. 어라운드 뷰 옵션 들어갑니다. 이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이 차량 같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차선이탈, 반저율, 그리고 축구판 감지기 옵션 추가되었습니다. 스마트 센스 크루즈 들어갔어요. 그래서 비싼 거죠. 2,170만 원. 성능 점검은 휘발유고요.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미세누이는 전혀 없어요. 휘발유 차량입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량, 오늘의 마지막 차량 볼게요. 마지막 차량, 역시나 가솔린 차량 보겠습니다. 가솔린 차량, 마지막 차량.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2,299만 원. 19년식이고, 10만 9천 킬로. 보시는 것처럼 예쁩니다. 4구 안개등, 그리고 베이지 시트예요. 예쁘죠? 예쁩니다. 아주 예쁘고 멋지죠? 이렇게 옵션들이 들어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옵션이 거의 비슷하지만, 어라운드 퓨어 들어갔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들어갔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축구방 감지기, 차선 2탄. 다 들어가죠? 좋아요. 그리고 반자율 옵션 된다는 점. 좋습니다. 가솔린입니다. 10만 9천 킬로. 성능 점검 볼게요. 완전 무사하고 미세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차만 사십시오. 완벽한 차량,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9인승, 11인승, 그리고 7인승 모델 같이 섞어서 추천드렸습니다. 더 뉴스 카니발, 얼룩 카니발 제가 너무 많이 추천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값진 차량들 많기 때문에 같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